말다 벗기 그래도 괜찮아 나 진짜 책 펴는게 너무 X같아가지고 아 나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아 마음이 좀 편해 아 게이트 여지는 거 말아서 좋아하다 그냥 아유 좋아 좋아 어라? 누가 다 빨아먹었지? 내 12주 당근 어떤 새끼가 다 빨아먹었어 라모노 필수라는데요 없으면은 게임하지 말라는 레벨이던데요? 라모노 없으면 로그인이 안 될 텐데요? 12도 뽑죠 12는 내가 기다리고 있던 약간 요 그랜나 후반부터 내가 기다리던 말다 이제 쭉 나와 이쁜 애들 많이 나오고 조금 빡세긴 하네 어 이거 뭐야 보자 내가 마짱이 없고 가이아가 없고 제퍼랑 할매랑 중복될 것 같다? 가지고 있는게 너무 많다 나와라 할매 갑자기 초크두 오 두 장이네? 아 니 신호 뭡니까 이거는 어 뭐야 세상인데 마루젠스키네 이거 다 풀돌인데 의미 없는데 에이 스택 빨렸네 아 고유기 연출 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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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bt가 아냐 이거 이거 다 무효야 스택 빨렸어 이거 안좋아 오히려 라모누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120 뽑이 이제 주니까 하나 비워두면 돼 그지 하나 비워두면 되죠 그러면 4장 뽑으면 되나요 다섯장 뽑는거 진짜 병신갖 아 뭐하는거야 지금 장난쳐 에이 뭐 처음에 그렇죠 뭐 50 1일 한정 딸깍 에 나올 리가 없구요 아 난 서포트 뽑을때가 제일 싫어 진짜 말법은 그래도 동네 운동장 도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건 시X가 행군하는거 같애요 풍경은 변하는데 꼬린지점이 보이지가 않아 아유 지랄 어유 어유 염벽 어유 아유 아유 어유 어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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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장난질 치죠 너무 너무 귀여운 장난을 치고 있어요 좀 과감하게 하면 좋겠는데 아 빨리 시비누나 보고싶다 아 설마 안나오는건가요 어어어 하지만 핏둘 확률 높죠 방심할 수 없죠 오 두장 한번에 두장 나와버리기 아 아 아 잠깐 나 돌파전 몇개 있는지 보고 올게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내가 몇 달에 모은 쿠폰이 다 없어졌네 내 탕수육 쿠폰 다 없어졌네 몇 달에 모은건데 이거 다 어디갔지 내 탕수육 쿠폰 다 어디갔어 어 이거 뭐야 2주년 기념 9월 있네요 오오 저런걸 다 매수하자 아 드디어 나오네 오라지XX 이거 라모노놈이 왔나보죠 장난 그만쳐 재미없어 어 여기서 제발 한장만이라도 아 아 아 근데 라모노놈이 내 취향도 아닌데 성능땡에 고통스럽게 뽑는거 너무 열받는다 이거 빠따맥이면 내가 그래도 좀 즐겁게 뽑겠는데 개같은거 이거 어디서 학생증 위조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어 학생생세라고 진짜 아 나 너무너무 슬프네 아 진짜 한장만 나오자 아 우선공기의 금액이 아니란 말이야 아 아 진짜 이쯤에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금액을 아낀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약간의 이제 마인드 컨트롤 큰 금액이지만 삶을 바꿀정도는 아니니까 좋았어 근데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걸 생각하면은 아니 근데 너무 택도없게 안나오는거 아니에요 이거 황무지에요 무슨 여기 뭐 볼트냐고 왜 안나와 ㅋ 오 마지막에 한장 한장는 나와 주나요 단거리팬치 ura 고트 XXX 지금 나오면 어떻게 ura 고트인데 아 아줌마 진짜 안나오네 아 진짜 어 무지개 여기서 두장 딱 나와주면 아 근데 오늘 오프닝부터 별로 안좋았어 확정권에서 쓸데없는 삼성 3개 뜰 때부터 X같음을 난 인지했어 제발 여기서 한장 제발 와 토다지기 박신 인자작의 신 박신근성 어 연타로 연타로 320원절이면 나올 때 됐죠 진짜 나올 때가 됐어요 안나오면 버브죠 에이 이번에도 안나오면 진짜 쌍욕을 제가 찐태흔으로 처박을 뻔했어요 X저게 어떻게 학생이야 장난해 정신안짜리냐 입학시킬새끼들은 뭐야 입학을 왜시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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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줌마가 좀 많은 것 같긴해 학생 학굔데 오 아줌마 한 번 더 라모누 아줌마는 오 오 오 여기서 딱 나와주면은 n발 주잖아 이거 아 능이호가 왜 남아여기서 오 이거 잘 뜨는데 잘 뜨는데 근데 왜 라모누만 남아염 먹으라는건가 무슨 회오리감잔가 n발 빡치네 아 회오리감잔 택이고 뭐냐 그 터키 터키 아이스크림 n발 몰라 아 나 아 말을 못하겠어 아 나 근데 이 아줌마는 좋은데 여기 나올 타이밍인가요 굳이 여기가 틀에센 신도신가 와 한장밖에 안나오는거 아줌마들이 돌아가면서 사이버블링하네 자 이러면은 일단 내가 제가 4장이 필요한거니까 일단 뭐 남은거 이벤트 있잖아요 그러면 4장 필요한거니까 2000장이니까 3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거죠 사실상 여기서 뜨면은 4장이니까 2000장이 끝날수도 있어요 여기서 뜨면 2000장이 끝날수도 있습니다 아우 진짜씨 아우씨 X버그다 X버그 개X버그다 오 오 오 오 오 요씨 좋았으 좋았으 아무튼 이러면 4장이죠 이러면은 딱 2장 먹었고 1000장이 하나씩 나왔으니까 남은 기간동안 뽑으면은 제가 웬만하면 오늘 풀 돌아오고 싶은데 너무 소비가 많을까봐 무료 뽑으러 쌀먹좀 할게요 에이 진짜 아줌마 비싸죠 오지개 말달에서 두리암마냥 개업가당 아 나 마음이 좀 편해 아 말다 벗긴 그래도 괜찮아 나 진짜 책 펴는게 너무 X같아가지고 아 나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아 마음이 좀 편해 아 게이트 열리는거 봐라 좋아하다 그냥 아유 좋아좋아 어라 누가 다 빨아먹었지 내 12주 당근 어떤 새끼가 다 빨아먹었어 어떤 새끼 뭐지 장난치는건가 장난치는거 아니지 에이 아 아아 내심 기대했는데 근데 이제 말달 뽑으면 괜찮아요 맛은 마음이 좀 뭐라고 하지 염병장 나간 느낌은 아니긴 해 말달 말 뽑은게도 근데 하나만 남으면 되는데 슬슬 나와도 된거 아닌가 슬슬 안웃긴데 이제 만하자 이제 재미없어 솔직히 말 뽑할때는 좀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거 먹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 기대감 해가지고 하는건데 또 고런 즐거움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택도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오 하지만 핏둘 가능성 높죠 하지만 기완 핏둘이라면 저는 제퍼맛짱 탈매 마음은 바딜입니다 아 아 아 이거 욕도 못하게 만드는 이 전략은 뭐지 진짜 아 나 너무 아 아 욕도 못하겠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되지 긴자에서 오마카제 시켜먹을 치우라는 개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천장전에 나올거라고 생각을 했나 내가 너무 당연하게 단정지였나 오 딱 두장 나오면서 이제 깔끔하게 백법이면 뭐 평균 수렴하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120 뽑이네 10 삼성 교황권 일단 제퍼를 뽑죠 이리로 진심 Highway 도착 최고의 모바일의 게임 에이 피해 이거 líder kon какие 호의 그 cave 도착 이옇 잘 모르겠다 2주년 노래 고트라고요? 아니기만 해봐라 뭐 돈 이만큼 처박았으면 춤도 출 수 있는 거지 뭐 돈 버는 게 쉬워 보이는 줄 알아? 일회는 문제... ask له! askacyjur 수 лав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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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